지난 주말 열린 국내 풋살리그에서 경기 중 상대팀 허벅지를 가격해 경기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풋살리그는 일명 세미프로리그라고 불리는데, 비매너 플레이를 한 3명의 선수는 영구 제명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2020-2021 풋살리그 제천FS와 고양불스의 승강 플레이오프전입니다. 형광색 유니폼을 입은 제천FS 선수가 파란색 유니폼을 착용한 고양 선수의 허벅지를 가격합니다. 고양 선수는 충격에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가고, 같은 팀 선수들이 항의하자 제천 선수들이 달려듭니다. 주심이 즉각 퇴장명령을 내렸지만 선수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고, 경기는 8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퇴장당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손을 밟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네티즌들은 과격한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제천FS의 7대4 패배. 논란이 일자 제천FS 소속 해당 선수 3명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또 고향 측과 한국풋살 연맹에도 공식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제천FS는 3명의 선수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10개 이기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조만간 열릴 것 같아요. 추가 등계를 주실 것 같고, 저희 자체적으로서도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너무 실명하는 걸로. 최근 큰 인기를 끌며 실시간 중계된 풋살리그에서 스포츠맨 10이 실종된 모습을 보이며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그 위에 예정하신다. 앞둑